글쎄 글쎄 저격해 저격 딜레이 거의 없어? 어우 나이스네 저격 딱 저격할 타이밍이야 얘들아 제발 저격 와줘 나 지금 이제 할게 32분에 정확히 누를께 32분에 들어올 준비해 32분에 한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향긋한 쓰레기라고 합니다 부트캠프로 오세요 마음에 들죠? 우리 클랜 올래요? 크라운 3 찍은 적 있어요? 그럼요 아이고 그러면 게임 열심히 하세요 아 잠깐만 사람 개많은데 망했다 이거 잠깐 망했어요 아 형 쓰레기씨 때문에 잠깐만 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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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총알이 없어 총알이 없어 아 잠깐만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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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테스네 고양이래요 오늘 입양했대 로컬? 로컬? 알았어 로컬 해줄게 강테클 하고 로컬 한판 해야겠네 후원하자 일단은 데스매치 한판 하고 로컬 하자 와 귀엽네 야 니네 킬 너무 못했다 아유 아이고 강테클 들어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 아니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향긋한 쓰레기라고 합니다 이거 nihonzendeesuka 아타시와 kankokokujinesu nihongoわかるですuka nihongoわかる nihongoわかる 아 뭐야 일본어 모르네 arigato 밖에 모르네 뭐야 여러분들 저 방금 일본어 한 향긋한 쓰레기 거든요 에 구독 진짜 그 구독자 아 잠깐만 잠깐만 나 얘기 좀 할게 구독자 넣는거 꼴보기 싫으니까 구독하지마세요 하크타쓰레기 오호라님 오늘 처음 왔잖아요 그죠 오호라님 처음 왔는데 이번님 총 드릴까요? 아 저 총 필요함 필요함 잠깐만 근데 여기 총이 하나도 없어 나 또 총 없어 진짜 아 조졌다 진짜 조졌대 여기 누가 조졌대 누가 여기 조졌다고 했는데 방금 조졌다 조졌다 여기 3층에 있다 조졌다 간다 나 간다 리.. 리볼버 버려 리볼버 버려 나 지금 올라간다 올라간다 리볼버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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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쏘게 안쏘게 버려 안쏘게 비벼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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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지마 쏘지마 오 뭐 쏘지마 쏘지마 아니이이이이이이이이 아이 쏘지말라고 했잖아요 아 미친이네 진짜 ㅎㅎㅎ 진짜 빡클라 아니 나 안 쏠려고 했는데 아 스쿼스로 바로 쏘는 것 봐 아 죽었어 우리 팀 다 죽었어요 안녕 어우 스트레스 오케이 로컬 한 번 더 팝니다 똑같은 사람인데? 파티를 뭐 해결해 파티를 또 들어갔어 아휴 님들 타자 인정이다 진짜 배그 보다 더 잘하네 죽겠다 죽겠다 아이고 아니 저기 여러분들 어떻게 이렇게 타자들이 느릴까? 뭐 하는데 안녕하세요 네 향긋한 쓰레기라고 합니다 향긋한 쓰레기 점프 점프 뭐야 누구야? 아이유? 아이유? 원형이냐? 원형이야? 목소리 독보적이네 쟤 잡아야겠다 야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쟤 쟤 내가 방금 알았던 개야 잡아야돼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쟤 잡아야돼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우리 나 나 좀 지켜줘요 야 잠깐만 뭐야 내려오 자 우리의 희망 어? 얼쓰는 과연 한 명이라도 잡을 수 있을지 어 황긋한 쓰레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보러 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하하 구독할게요 구독 아 아직도 안했다니 구독하지 말라 그냥 가전에 구독자 느는 거 꼴배기 싫으니까 구독하지 마세요 황긋한 쓰레기 하하하 하하하 구독하지 마세요 구독하지 마세요 저 분님 백 저 친구 많거든요 네 아 진짜요? 진짜요? 네 와 너무 행복하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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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 다 죽었어요 갈게요 네 우리 다 죽었어요 빠이빠이 재밌게 하세요 네 얼큰한 쓰레기인가? 그 사람은 그냥 얼굴 쓰레기라는 줄 알았어 너 얼굴 쓰레기 하하하하 얼굴 쓰레기 웃겨 하긴 하하하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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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팬이라고요? 거짓말 팬 아니잖아요 진짜 팬이에요 진짜로? 하하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향긋한 쓰레기라고 합니다 저 향긋한 쓰레기는 질전에 12시즌에 네 하하하 아 진짜요? 하하하하 찐이다 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찐찐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완전 찐이야 그 다음 뭐지? 둘 다 안맞는데 노래는 안해요 나는 찐이야 샤방샤방 이 뭔 개소리야 저 구멍에다 넣으면 죽을까? 저 구멍에 넣는데 잡으면 개웃기겠다 저 구멍에 넣는데 잡으면 개웃기겠다 아 안 죽네 근데 저거 와이차 2층에 한 명 있어요 와이차 2층에 한 명 있을 거예요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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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헤 헤헤헤 야 그렇다고 그렇게 아주 처절하게 죽여버리냐 2층을 안 죽여주나? 어 아냐아냐 저기 채팅창하고 얘기하고 있어 아이고 아하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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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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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서워 어디있나요? 무서워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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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같이 올라가자 다 같이 올라가 다 같이 올라가 어디 어디 4번이 쬐야돼 쬐야됨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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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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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뾰고 으어어어 으엡 뒤조심 뒤 아 뒤조심 뒤 뒤 뒤 뒤 있을 것 같애 양각임 양각 저거 잡고 해야 돼 나 살리지 말고 잡아야돼 잡아야돼 아 저기요 아 어흠 야야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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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머니 오셨다 얘들아 이겨드려라 어느 아들분이 지금 게임을 기억에 남게 하고 있는거죠? 궁금하네 이런 엄크가 여기 떴다 와아 저 박성미 저분이 누구가 누구의 어머니인거지? 저의 어머니신데요 어? 진짜? 호우님? 진짜로? 와 대박 대박 아 어머니가 어머니가 유튜브를 어 아들 방송 나오러 어 그래 한 번 더 해야겠다 그럼 오케이 어머니 저 지금 게임 많이 못하도록 제가 같이 파티도 안해주고 할게요 오늘만 열심히 하고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걸 아시죠?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케이 김태훈 확인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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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적 하하하하 준비 하하하하 버논 약간 이 상황에서 처참하게 보낼수없어 어쩌라구요 니 배신자잖아요 잠깐만 쌓뿌리 1도 안되 이제 어 잠깐만 여기있다 뭐야 얘 뭐야 놀고 있었네 저기서 아주 아 이거 나 뭐야 나 나 뭐야 저거 사람아닌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바로 옆에 제발 죽지 좀 마 제발 제가 그냥 죽기 뺏기 도망친 와이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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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쟤 뭐야 와우 진짜 개빡세네 옥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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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도 있어요 왼쪽에도 있어요 안돼요 안돼요 초대해야 겠다 얘 초대해야겠다 얘 오케이 같이하자 레츠고 아니야 아니야 나 못해 아 왜 나가 그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 욕하겠다 아 잠깐만 욕하겠다 욕하겠다 아 미안해 장난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잘가 안녕 아 뭐야 강태클 만원 고마워 뭐야 강태클 감동인데 강태클 진짜 만원 고마워 어 박성미님 오천원 감사합니다 뭐야 오천원 감사합니다 오천원 감사합니다 와 뭐 없나 뭐 없나 그 AI 오천원 감사합니다 오천원 감사합니다 트로피카나 사과 뚝뚝뚝 트로피카나 사과 뚝뚝뚝 헐 어 잠깐만 저분 오 어머니 아냐 오 어머니 오 어머 너야 아 대박이다 이거 야 여기 1번분 어머니가 지금 5천원 후원해 주셨어 와 대박이다 진짜 와 아 나 순간 와 이랬는데 저분이 누구지? 하고 생각해보니까 와 대박이다 진짜 와 대박 이거 뭔 일이야 이게 이게 정보 오 대박 아 진짜 한 명 기절 시켰는데 아 야 안 되겠다 북캠은 안 될 것 같아 이제 아 너무 잘해 어우 혈압 터져 뭐야 강태클 왜 그래 사과 뚝뚝뚝 트로피카나 사과 뚝뚝뚝 트로피카나 사과 뚝뚝뚝 헐 아 진짜 고마워 댓글아 정말 고마워 진짜 너밖에 없다 모두 부트캠프로 오세요 지금 방송중이에요 야 이제 그만해 욕할 것 같아 사람들이 아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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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하다가 님 홍보 작당이 하세요 이러고 들어와서 채팅에 친단 말이야 하하하하하하 어 내가 북캠으로 다 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파라다이스에 아무도 없어 흐흐흐흐 개생긴 해 아니 내가 너무 자꾸 죽어가지고 나 그냥 북캠 오라고 그러고 파다왔음 아 이제 그만 죽고 싶어서 요번판은 좀 길게 좀 해보자 수다 좀 떨면서 어 어 어 어 어 님들 지금 저도 하나 말할게 있는데요 2만원 후원한 강탈 강탈 강태클이 다음판 로컬 준비한다고 하니까 이중에 한 명 버릴게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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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x삼 장신 하하하하 재미있게 보기만 해도 돼 진짜 지금 우진아 후원해 줄래 aus 우지 좀 후원해 줄래요 누가 상승님 형 승인 development 이미 유튜브깡 나왔으면 어머니가 후원해 주시는거로 유튜브깡 나옴 blessed 석궁으로 1등 석궁으로 1등 아 불가능 지금 처우로도 1등 못하는데 석궁으로 어떻게 1등ublik아 art 아 이제 진짜 패드를 하나 사야 되나봐 아 진짜 다음 사려면 프로 4세대 사야지 진짜? 와 엄마가 후원도 5천원 해주고 프로 님 개부럽다 진짜 님은 진짜 부모님 잘 만났다 진짜 엄마한테 감사해야 되겠다 진짜 아 뭐야 야 SR 쓰는 거 보여달라고? 야 SR 줘봐 SR 줘봐 5탄 닫으셈 오케이 간다 SR 간다 이거 망했다 이거 부캠에도 사람 있을텐데 아 어 뭐야 잠깐만 4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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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5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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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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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2명 오케이 나이스 하나 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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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여기 제발 푸시 좀 와주세요 나이스! 다져봤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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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리탄 있었네 진작 던질거야 와이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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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기가 막혔다 오케이 잡았어 아우igen 타카라 우수 타카라 태 Ahí 모르겠나 모르겠나 피 막아야될까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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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뭐야 언제 올라왔어? 후기가 오면 땅ป 없죠 누군지 siaCanadv